뉴스에 동정민입니다. 여건이 LH 사태 수습을 위해 충격요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하루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를 정세균 총리는 관련 장관들을 모두 소집해 수습안을 논의했는데요. 어떻게든 성난 민심을 달래야 한다는 위기감이 큽니다. 그렇다고 대표 부동산 대책인 3기 신도시를 포기할 수는 없다 보니 LH를 3기 신도시 사업 주체에서 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리실이 검토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LH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전해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무총리실이 3기 신도시 추진을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아닌 다른 곳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추진 주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 신뢰를 잃은 LH가 3기 신도시 사업 주체로 남아있으면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LH 광명시흥 사업본부 등은 이미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정세균 총리도 LH가 이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대신 맡을 곳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하는데 LH 말고 누가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에선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LH 조직을 대폭 개혁해야 한다는 공감대도 형성돼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행직사회의 도덕적 회의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는 지금 조직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라며 구조개혁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주택분양 등 사업 분야별로 조직을 분리해 LH를 사실상 해체하는 개혁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합병돼 탄생한 LH는 현재 자산규모 184조 원에 직원 수가 9,560여 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입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